네 후! 감흥이 너무 뜨거운데요? 그니까요 앞에 좀비님들도 오셨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멘트 하시고 인사에서 멘트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저 깜짝 놀랐어 앞에 좀비님들 인사 받으신다 본이에요 아아! 재미있을 것 같아 정말 아주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 영상도 너무너무 뿌듯하네요 아마 언니는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잘 듣고 있어요 우주소녀의 그 깜짝 이벤트였던 사진과 영상 받으신 분 네 화분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아쉽지만 저희 우선이가 멋있는 그대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네 네 이어서 또 다음 곡을 제야될텐데 아 그리고 한마디 말씀 드릴게 저희 멤버 연장이와 여름이는 부산으로 인해서 오늘 같이 신속하지 못한 점 네 아쉽지만 다음에 꼭 완전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 또 기사가 났거든요 저희가 또 11월에 컴백을 합니다 아아 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릴까요 네 마지막 곡은 라라러브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이마도 연주소년을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노는 2 plane 4 5 6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